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한번 다시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애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 요구는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2장 20절 말씀이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애굽의 식량을 구하려고 형들이 갔을 때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자신이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탕꾼으로 몰아가죠 그러면서 형들이 한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요구는 창세기 42장 38절에서 아버지 야곱의 반대로 막혀버리고 맙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자신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사는 가난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에 자녀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국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죠 지금 야곱의 가정은 진태양란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사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아우 베냐민이 함께 가야만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올 수 있다고 말하죠 6절과 7절에서 야곱과 아들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로 격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격론의 핵심은 이런 상황에 빠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삶에서 가정안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죠 유다는 8절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심지어 9절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충격적인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지금 야곱의 집은 아들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들은 후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라고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주목해 보면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가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가는 이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유다가 앞으로 유다의 후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1절을 보시면 야곱은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사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인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간복숭아 등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애국의 총리, 자기 아들인지 아직 모르니까 애국의 총리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14절에서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아멘 이 야곱의 이 기도란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는 거예요 아멘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자신의 삶에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형제들은 베냐민과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짐승을 잡고 정우에 먹을 식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형제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 잘 먹여놓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소설을 쓰죠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삼고 나기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제들의 두려움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어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은 용숭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정우가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 집으로 오죠 그러자 형제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꿈꿈을 이야기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이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따라붙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따라붙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내 삶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 꿈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꿈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꿈을 꿉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눈을 들어 살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앞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이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있음을 믿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 야곱에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세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있었고 14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림잡아 보아도 20년 가까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요셉은 두 가지로 안부를 묻죠 첫째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건강하시냐 이렇게 묻고요 둘째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이렇게 묻죠 형제들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에 계시다고 알려준 다음 요셉에게 다시 머리를 숙여 전합니다 얼마나 참 드라마틱해요 꿈쟁이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조롱했던 그 요셉 앞에 형제 베냐민까지 절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망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요셉 자신도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라엘의 아들인 베냐민을 보고 축복하죠 소자여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보고 싶은 동생이었겠습니까 30절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고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우는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만약 요셉이 인간적인 원한과 분노를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형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형제 사이에서 서로 우애 있게 살아도 살아갈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형제 자매 간에 좀 불편한 관계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풀으셔야 돼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이런저런 뭐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이웃집 아저씨같이 믿어줘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줘요 아멘 그러면 형제 자매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 감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감정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셔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형제 자매들이 노예로 팔진 않았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보다는 여러분 그래도 형제 자매들이 나은 거죠 요셉은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신의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형제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놀랄 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아멘 이 복선이에요 복선 요셉의 처지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형제들의 처지에서는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이를 알고 마저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서열 순으로 쫙 앉히는 거예요 아마 식은 땀이 흘렀을 거예요 이거 뭐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요셉도 베냐민에게 자기 음식을 다른 형제들보다 다섯 배가 더 주는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죠 그렇죠? 실제 다 형제들이지만 베냐민은 같은 라엘에게서 태어난 동생이다 보니까 더 음식을 많이 주었던 거예요 모처럼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세요 증오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귀에 앞에서 요셉은 그 감정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통을 재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꿈보다 해몽인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게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미움과 증오와 타툼과 시기 질투는 그 막이 적은 거예요 아주 이 새벽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에게 붙잡힘 받으셔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전의 매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 아픔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교회가 되는 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단임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감정에 생각에 고집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저 식당에다 말이요 탁구대 세 개 갖다 놨더니 애들이 아주 그냥 문전성실을 잃는다 저녁마다 보면 불이 켜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성인의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노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저루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임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감정과 아픔과 섭섭함 여러 가지 생각에 붙잡혀서 성령의 이끌음을 받지 못하고 마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내 아픔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다 내놓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7일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